감사합니다. 요즘에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비요. 수비는 아무래도 제가 워낙 욕심이 많아서 시즌 초반에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연습했던 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론 실수가 나오지만 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안타 하나쯤은 쳐고 호수비하는 게 최고죠. 안타 무한타에 호수비해도 기분이 좋지만 그래도 안타 하나쯤은 쳐고 호수비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비 욕심이 일단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들 긍정적인 분위기로 물론 연승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밝게 다들 하고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좋은 경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연송이를 챙기셨는데... 그냥 제가 딱 한 번 먹어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어서 줄 수 없었던 거고 즐겨 먹는 과자요? 제가 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좀 끊고 있어서 잘 안 먹어요. 제가 봤을 땐 제일 안 좋은 건 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식만 끊으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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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